자계자 아저씨 또한 마취 아니 길으는건 아닌데 안 자르는거야 앞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앞머리 여기서 지금 기른건데 근데 신기한게 머리가 어느선 이상은 안 자란다? 그거 알아? 머리 막 발끝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네스북에 나오는 거야 보통 이만큼 나는 이거 이상 별로 안 잘라는 것 같아 진짜 허리 이상 안 잘라 왜냐면은 머리가 빠지는 주기가 있잖아 계속 빠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도 신기한 것 같아 곁돌도 그렇잖아 그치? 오빠 그래서 그는 맞네 곁돌도 어느 정도 적당히 기르면 안 자라잖아 곁돌도 계속 기르면 웃기잖아 딱 그런 느낌이야 아 MC락 싫은데 나이스 저는 머리털 빼고는 다른 곳에 털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곁돌도 없어요 병행가요? 아니 부럽다 아 전기회자에 있지? 이 건물인가? 아닌가? 사본에? 이 건물인가? 왜 두 명이야? 에이 이 건물인가? 이 건물인가? 이 건물인가? 이 건물인가? 그 건물인가? 야, M사 여깄다. 6배로 같이 있네. 뭐 갖다 놨어? 이거 6배 먹으면 또 작아서 칩패드 먹으라 하겠지? 부츠캠프 장모자. 이거 봐. 혼자 놔두면 잘해. 그리고 나는 기다려서 죽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뛰어가다가 총 먼저 맞고 죽이는 스타일이라 약간 좀 소리라면 변대처럼 붙어서 죽이는 건 맞는데 노예 뭐해? 디모 노예 뭐해? 너네 여기 왜 있어? 뭐야, 놀랬잖아. 크로스. 크로스. 아니,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는다. 그러니까, 아이스크림 중독자야. 나도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디디 못 이겨. 나는 기차로 해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실패해? 아이스크림 şeyler. 째negut하다. 딱 내리냐? 총알 아까였어? 하얘? 얘 아닌데? 사진기 한 번 더 도전 왜 이렇게 안맞냐 리치야 야 레키 못 쏘였는데 세우다 하지 않아 메롱 리치야 너무 안맞아 몰라 트위치 팔로우 몰라? 뭘 쏘는거야? 난 사이가 쏠거 같은데 실하냐? 와 물결투 정말 원킬 대단하다 놀리는거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 약간 R2가 놀려왔어 와 정말 대단하다 약간 느낌이 진정하게 아무도 안온거 같은데 전혀 와 이거 쓸까? 안되겠다 칠탄이 없는데 쓸까? 그래 나왔는데 안쓰면은 와 죽을뻔했어 크루즈아 크루즈아 쓰지 이거 너무 높이 있는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아? 에임이 뭔가 레드옷이 되게 높이 달려있는 느낌이야 이게 중거리가 너무 애매해서 크루즈아는 무조건 이 정도 거리를 다 좋거든? 근데 여기서 역시 돌 때가 너무 안 맞아 어디지? 안 보인다 아 저기 있네 수영한다 친구야 그렇게 위치를 알려주고 쏘면은 내가 에임이 살아 널 죽이지 그렇지 숨어라 탈탈 아니 아 어 암 너로 알 상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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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멀어서 일단 챙기긴 했는데 양반 갈 수 있냐 이거 와 너무 멀어요 되게 예쁘다 길이 7탄 좀 먹을까? 아니야 이건 충분해 괜히 먹을 걸 그랬나? 안 충분해 부족해 7탄 부족해 이거 조금 먼저 가야 돼 이거 먼저 가면은 뒤에 나처럼 늦게 가는 애들한테 맞아 죽거든 애매하다 너무 많이 살았어 아홉 명 살았어 달달달달 오 달달달달 되겠다 한 번 몸 차려 와 시체 불어떨어지는 건 사람인 줄 알았어 집에 있겠지? 시켜보기 아홉 명 한 번 더 안 찍는 게 아홉 명 쓰닐 아홉 명 여기저다 강을 치냐 아홉 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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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클리어 시켜야겠다. 집 클리어 시켜야겠다. 친구야 너 와야 되는데 써도 되냐? 삼투기 가서 덤벼. 피ức로끝 시험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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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잘해 걸보 걸보 감사합니다 지오빵님 부회장님 고마워요 그래 나 잘한다고 소문 좀 내줘 잘해 깜짝이야 우와 대박 물결표 완전 멋져요 산원 2에서 3판도 부탁합니다 근데 듀오로 할게요 듀오면 더 잘하거든 듀오면은 케미가 잘 맞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돌았다 와 돌았다 감사합니다 3만원 벌었어 치킨을 먹어야겠네 vy